엔체 CLS 63 AMG 2009년식 차량입니다. 30F 하이브리드 파워캡을 장착하는 경영상을 차량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파워캡은 장착하자마자 사운드가 좋아지는 것은 기본이고 차량의 모든 전기가 고급져짐으로 인하여 엔젤 스타트도 빨라지고 액셀도 부드러워지며 모든 응답이 빨라지기 때문에 기름도 덜 먹을 정도로 모든 전기가 고급져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CLS 63 AMG 2009년식 차량입니다. 감사합니다.